1. 원수를 갚지 말며,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,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. 나는 여우와 이니라. 레이기 19장 18절 말씀. 아멘. 1. 원수를 갚지 말며,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,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. 나는 여우와 이니라. 레이기 19장 18절 말씀. 아멘.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친구가 있다면 내 이웃으로 삼고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자. 내일 또 만나. 안녕.